05754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옴니시스템입니다. 옴니시스템은 동사와 종속기업은 M&B 사업부, 계량기 및 원격검침 시스템 등 신용카드 제조사업부, 조명사업부로 나뉘어 관련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음 M&B 부문의 주요 제품으로는 디지털 전력양계, 설비미터, 가스미터 등 S, EMS, 스마트 미터링, 원격검침 소프트웨어가 있음 신용카드 제조 부문은 신용카드, IC카드, 메달카드, 프리폼카드, 출입증 등이 있으며 조명 부문은 레드 조명, 옥외경관 조명, 산업조명 등이 있음 기업개요 대시 동사는 1997년 2월에 설립되어 디지털 전자식 전력양계 및 원격검침 시스템과 신용카드의 제조 판매를 주 영업 목적으로 하고 있음 대시 종속기업으로는 계량기 제조업체 주 위지트에너지와 베트남 법인인 암리시스템 BNJSC 등을 보유하고 있음 대시 원격검침이 가능한 디지털 전력양계를 국내 최초로 개발 전기를 비롯한 가스, 수도, 온수, 열량계 등의 설비미터도 디지털 방식으로 개발하는 등 계측기 분야를 선도하고 있음 재무 대시 주력 디지털 원격검침기 S 등 MMV 부문의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조명 및 카드 부문의 수익 증가 베트남 법인의 성장으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의원가 구조 개선과 연구비 등 판관비 감소로 영업이익 전년 대비 흑자전환 영업권 손상 자손 제거 등 기타 및 금융 수지 개선과 법인세 수익 발생으로 순이익도 흑자전환 대시 소비 심리 위축과 국내 건설 투자의 감소세 등에도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카드 부문의 성장이 기대되며 S 등 MMV 부문의 호조 지속에 힘입어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9월 14일 기준 장마감 옴니 시스템의 시가 총액은 627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옴니 시스템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192위입니다. 옴니 시스템의 상장 주식 수는 6144만 9355주입니다. 옴니 시스템의 액면가는 500원 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옴니 시스템의 퍼은 68.00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5.2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25.4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800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0.7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5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와 bps는 각각 0.57배 180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n-8억원, n-38억원, n-19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n-46억원, n-124억원, n-5억원입니다. 옴니 시스템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2번지 43%이고 유보율은 274.86%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72.89이며 전일 대비해서 38.19 더하기 1.5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9.47이며 전일 대비해서 16.75 더하기 1.9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옴니 시스템의 2023년 9월 1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02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025원보다 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오일 종가들의 평균은 1031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오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